전부 다 리플레임 네 이번에는 상큼한 키위주스를 떠오르게 하는 1위 후보팀 뉴진스를 만나볼까요?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뉴진스입니다 네 뉴진스 여러분 반갑습니다 뮤직뱅크에서 어텐션으로 이지연속 1위에 오른 소감 어떠세요? 네 지난주에도 어텐션으로 1위 후보에 오르게 된 것만으로도 정말 영광이고 꿈만 같았는데요 이번주도 1위 후보에 오르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행복합니다 와 저희가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준비한게 있는데요 둘 셋 널 보면 하트가 치어나와 와 네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1위를 예감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어제 좋은 꿈 꾸셨나요? 어제 꿈을 꾸진 않았지만 오늘 아침 굉장히 기분 좋은 아침을 보냈습니다 와 네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뉴진스가 특별히 준비한 무대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맞아요 저의 첫번째 EP에 있는 어? 차분한 R&B 수록곡 하트를 준비했는데요 누군가를 좋아했을 때 표현하지 못해서 답답한 감정을 담는 곡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오늘 무대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 공약을 들어볼까요? 네 만약 저희가 1위를 하게 된다면 무대를 반짝반짝 갈고 닦아 빛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네 과연 뉴진스의 세레머니를 볼 수 있을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저희는 수연씨의 무대부터 만나볼까요? 뮤직 큐 쏙쏙한 달달한 아찔한 그대 긴 밤에도 외롭지 않죠 내용후 ① 앤 câ 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